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아까 한 명씩 인사 안 했으니까 한 명씩 그냥 얘기해 볼까요 민니 언니부터 소감이라던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앞으로 또 저희 아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슈아입니다 방금 진짜 추웠는데 그 여러분 때문에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우기입니다 여러분 안 추워요? 저희 때문이죠? 그럼 더 뜨겁게 해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아 네 저는 계속 많이 말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 소연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날씨 추운데도 이렇게 응원해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셔서도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22살인데 여기 혹시 제 친구이네요 어? 당신 다 98이에요? 다 98인데 맞아요? 네네, 내가? 야, yeah? 아, 그러면은 구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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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춥! 구쿠! 구팸! 구치! 제발! 콩콩 콩콩! 백진 Howard, 0000 있어요?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? 대박 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친구 여기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미얀입니다 진짜 저희 처음 와 봤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신 만큼 이 목소리가 다 우렁차시고 이렇게 노래 다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아직 한 곡 더 남았는데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마지막 곡 한 곡 있는데 한 곡 끝까지 재밌게 봐주실거냐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뭐야 또 넘기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한 곡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뭘까요? 네 그러면은 라따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울때도 더울때도 정말 열심히 나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감사합니다.